아유, 애기 같다. 이 분 프로 선수예요. 아니, 나랑 결혼. 아니, 경기가 가능해요? 봐주지 말고 그 대신. 진짜로. 맞고 그러지 마. 아이고, 큰일 났다. 아, 진짜 죄송한데 각서 쓸게요. 서로 다치면. 아, 이거 진짜. 진짜 궁금했어요. 진짜 궁금했어요. 이름이, 이름이 수연. 수연 씨 헤드기 안 써요? 헤드기 써요?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선수니까 안 써도 되고. 그럼 저도 안 쓸게요. 아니지. 맞힌다고. 맞힌다고. 아니, 맞으면 어떡해. 머리 날라가다. 아니, 형님 이건 아니죠. 아니, 아니, 아니. 안 쓰는데 쟤가 쓰는 건 좀 그렇잖아. 안 쓰고 갈게요 일단은. 일단 안 쓰고 갈게요. 상민이 그 프로 선수는 알겠는데. 안 돼. 아, 이건 아닌데. 이거 짧나? 아, 형님. 됐다. 됐어. 됐지? 됐어요. 됐어요. 자, 준비됐어. 준비됐어. 실제 경기에서는 저 글러브보다 훨씬 더 조그만 글러브로, 훨씬 더 아픈 글러브로 경기를 치르거든요. 그런데 상민이를 위해서. 여자는. 푹신푹신한 글러브를. 자, 준비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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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, 어, 빠라네.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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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라네. 어? 어? 원래, 초코. 아, 내 거인 줄 알았어. 아니, 거기서 배웠잖아. 1,2,3,2. 1,2,3,2. 반대. 아이, 반대 때리면. 아휴. 아휴, 아휴. 아휴. 시트스가 반대가 됐잖아. 시트스가 반대가 됐잖아. 시트스가 반대가 됐잖아. 시트스가 바뀌었잖아. 스트레스가 바뀌었죠. 체력도 안 되고 안 돼요. 아우, 씨. 아우, 형, 형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암바로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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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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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. 쟤, 쟤, 쟤 쟤.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. 네